못 맞히면 다음 촬영 때 우리 커피차 불러줘라. 못 맞히면 커피차 불러줘. 내가 맞히면. 네가 맞히면 우리가 아는 형님 커피차 보내줄 테니까. 색깔이 좀 다르긴 합니다. 소은이랑 나에게. 이거 먹을 때 다 먹어야 되는 게 이거. 먹을 때 다 먹어야 되는 게 이거 이상민이 여기다가 다 넣어간단 말이야. 너 봐 갖고 왔잖아 커피 진짜. 블렌드 애가 쏟아가지고. 블렌드 애가 쏟아가지고. 여기서 일하시는 알바인가 봐요. 알바상이 더럽게 크네. 알바상이 더럽게 크네. 부담스럽게. 저기부터 나오지 마. 처음 오시는 분이 왜 이렇게 더럽게 나오고. 자 동시에 1번부터 다 드세요. 자 뭘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. 오케이. 자 알고만 계세요. 얘기하지 말고. 아 이거 맞히면 한다. 1번 먹었어요. 소은이 알겠어? 저는 이거 100%. 100%예요. 어? 100% 100% 나도 이거는 일반적으로.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더듬는 거 보니까. 별. 자 잠깐만요. 1번. 공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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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요. 우선 체면 같은 거 아니에요. 자 우리. 1번 뭐라고요? 어 맞아요. 우선 체면 같은 거 아니에요. 자 우리. 1번 뭐라고요? 별. 1번 뭐라고요? 별. 별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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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우선 체면 어디서 온 거 같은데. 야 박성대. 와. 왜 자신 있다고 한 거야. 너무 금방하고. 자 더 많이 마시면 되니까. 많이 마시면 되니까 빨리. 그걸 틀리면 어떡하지. 빨리 말해봐. 지금 못 맞힌다고 똥증이라고 그러지. 자 2번, 2번. 2번. 너무 왔다 야. 전혀 되면 잔피인데. 물로 좀 일단 입을 좀 해놓고 다시 맡아봐 자 더 많이 마시면 돼요 자신감이 떨어졌어 자신감이 떨어졌어 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 2번 자 2번 콩 콩 상민이 형은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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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이 없었네요 얼음이 없었어 콩 얼음이 없었어 콩 별 탈락한 사람 떨어져 형 떨어져 형 떨어져 형 떨어져 상민이 떨어져 그럼 상민이 형은 정신없어 정신없어 자 2번 공유 공유 공유? 공유? 공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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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야? 야 지도 하지마 너 뭐하는 거야? 야 지도 하지마 너 뭐하는 거야? 야 야 너 하지마 야 야 너 하지마 야 너 하지마 야 야 야 너 뭐하는 사람이야? 애들아 정말 재활하다 애들아 정말 재활하다 너 들어와 너 뭐야 너? 근데 입을 맞춰 입 닦고 안 닦을 수도 있으니까 입을 맞춰 입에 뭘 묻힌 것처럼 소리 주마 오케이